나 오늘 편한 수프트 프리즈 잘 마시는 아냐 시작해지는 착각이 생겼네 What did you say? I can't believe that 그 자들은 어느 색깔이 대푹 날 가르네 별 없는 모양으로 나를 인체에 꽂혀봐는 끝에 속되지 않아서 깔끔한 일을 빡 저 새끼 실체 다음의 가방이 필요해 이 미약 봉진 수명해야 kill them confess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할 수 있어 멍청이 당하다 마녀가리 너도 not you anymore 나의 내일 그리고 모레 그날엔 널 지고 올게 그래 끝까지 난 이기적인 어긋나고 뾰족한 네 마음이 잘못된 것 같지가 않아 yeah